수동 토박이인데 영수분식에서 365립 봤대요 거의 저희 자주 가요 다 다 아시네 팀슬레이끼리 모여서 음원 더 내줬으면 좋겠다 낼 수도 있다는 점 유튜브 할 생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푸푸푸푸 토이고 화이팅 누님 감사합니다 여섯 살 블루체 김홍수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까지 갔다면 피처링 누구 했을 것 같아요 세미까지 안 가서 생각이 없습니다 팀슬레이 성격 그냥 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다 보이는 그대로 밤이 기뻤네 탓탓탓 제시언니랑 사진 찍었나요? 놀랍게도 제시준나랑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공연 무대 끝나고 저는 그 뒤에서 원래 지켜봐서 보는 것까지가 촬영이었어가지고 보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제 다 끝나고 이미 다 퇴근하시고 어? 사진 안 찍었는데 그렇게 돼서 찍었 사진 없지만 DM으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장비노랑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? 31일 31일 아 모자 제품명 이거 뉘에라 그냥 모자입니다 토이고 오클공 세탐 뛰었을 때 안 힘들었나요?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클럽을 세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거의 두 번째 후반부터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많이 힘 들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래퍼는 누군가요? 제이팍 이번 시험이 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수브릿지 단체 앨범 계획 아주아주 있습니다 지금 옆방에서도 단체 앨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자주 가시나요? 자주 갑니다 공연도 하고 공연하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자주 못 갔습니다 모자 PPL 있나요? 아직 없습니다 뉘에라랑 뉘에라랑 콜라보 하면 재밌겠다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렇게 셀럽 되다니 멋져 어차피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요? 그래도 이 테레비 아니 테레비래 뭐냐 이거 라이브 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빨리 댓글 좀 올려주세요 저 1시까지 딱 하고 저 다시 작업하러 가게 아시겠죠? 위 하이라이트 부분 불러주세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2013년 목표는 3대 450 토요구 울었을때 나도 같이 울었음 아시겠지 예스 쇼 이번에 쇼미 토요구님 진짜 대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에이폴타운 옷인가요? 에이폴타운 옷이에요 잔민호가 올린거 다 못봤어요 잔민호가 올린거 다 못봤어요 한번 보러 가보세요 여러분들 더크라이 공연 후기 하 진짜 더크라이 공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제 그 재밌미형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너무 뭐랄까 좋았고 앞으로 그런 무대를 더 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.. 좋아하는 아이돌? 저 에프엑스요 저 파이널 투표 때 토이고 투표 보냈어요 왜 그러셨어요? 그 정보 이용료 아깝게 잔민호 유튜브 구독? 모르겠습니다 그녀들은 다 누군가요? 몰라요 흠흠흠흠 블루잭 블루잭 10분으로 늘려주세요 하다가 흠흠 하다가 더 재밌으면 더 하고 아니면 저도 해야되니까 더크라이에서 넘어질 뻔한 영상 봤어요 그 뭐야 제가 넘어질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딱 딱 이제 딱 저희 소개하고 위가 딱 나오고 아 이러면서 뛰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무대가 미끄러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뛰어가는데 딱 그 미끄러지는 순간이 기억나 아 이거 X 됐다 진짜 왜 여기서 넘어지면 이거 무슨 개 쪽이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기질을 발휘해서 넘어지지 않고 다행히도 안전하게 끝냈다는 거 흠흠 흠 흠 원소주 보내는 거 절대 안 있습니다 사인을 받고 앗 보내겠습니다 DM 하겠습니다 문자투표 설명할 때 고은이 보다 귀여웠어요 에바지 고은이 고은이가 진짜 대박임 흠 음 빨강, 초록, 파랑 중에 저 다 좋아해요 빨강색은 빨간색 나름 좋아하고 초록색은 초록색 나름 좋아하고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 좋아해요 그 뭐야 신세인 진짜 라이브 장인인가요? 신세인 진짜 라이브 장인이에요 신세인 신세인 그 투잡에 로드 와일드 신세인 나빠바바납 그거 탁 하면은 그냥 끝나요 그 옆에서 보면은 와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해? 모자 한 번만 벗으세요 절대 안 벗을 겁니다 머리 감아주세요 씻습니다 두두 아아 스토리 왜 이렇게 잘 봐주세요 스토리 왜 이렇게 잘 봐주세요 웬만하면은 다 보려고 합니다 쓰읍 개 힙하게 V 해주세요 씻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싶어요 지금의 어렸을 때입니다 쓰읍 마스크가 두 박스나 있다고 어 여기 쓰읍 스토리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태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졸리신가요? 존나 졸립니다 너무 졸려요 지금 약간 지금 좀 잠도 오늘 꿈을 오늘 꿈이 되게 사나웠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근데 또 눈 뜨자마자 오늘 일어나 일어났었어야 돼서 지금 잠을 조금 해롱해롱 한데 밤 그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10분 늘려달라고 진짜 라이브 장인인가요? 콜비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거지 음 음 음 노 마이 플로우 비 드루 비 라이크 워터 작업실에서 라방하고 있어요 이영진님 파이널 갈 거 같았나요 나요 유진쓰가자는 하이보이 1억 받으면 모자 까실건가요? 까죠 자 뭐야 아무 노래나 틀어달라고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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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my flow be driven like water 콘서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빠 드릴 플리즈 블루체크 때 제시언니 어땠나요? 그 외로운 길이라도 누나처럼 달려보이 이 부분이 너무 뭔가 너무 힘이 됐어요 뭔가 지금도 그 부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하트 썸머 한번 불러주세요 하트 썸머 하트 썸머 청주 청주 안 가봤습니다 블루체크 리포스트 해야되는데 이따 해야지 새벽에 이따 해야지 새벽에 작업중인거 미리 듣기 가능한가요? 안됩니다 핫가이다 쇼미 첫 촬영 때 어땠나요? 쇼미 첫 촬영? 1차 디스전 너무 재밌었어요 군산 어딘지 왜 몰라 몰폰이라 소리 못 켜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계시는건가? 장갑 애음.. 앨범 구상? 하고있어요 본인노래 불러주세요 블루첵 블루첵 빅세 dark 미 핫가인가요? 쿨과인가요? 밤새지 Peng 졸려요 끝났으니까 오래 자세요 전주 전주 가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갔어요 나 그 뭐야 저기 뭐야 제가 웬만하면 요즘 댓글 아예 안 보거든요 저에 대한 근데 아까 나 뭐 찾아야 돼가지고 멜론에 멜론 들어가면 그 멜론 위 위 댓글을 봤어요 위 위 아니 근데 나 참 어이없어 여기 보면은 그 꼭 꼭 나에 대한 댓글은 꼭 이래 뭐냐 나만 털고 개좋나 의문형이야 좋을수도 있는거 아니야 그거 왜 나좋으면 눈치를 봐 어 나만 털고 개좋나 이 곡 듣고나서 계속 머릿속에 냄두네 밤하늘에 펄 퍼퍼펑 히터클럽 쉬는 법 힘들어 쩌나 중독적임 그래서 재밌어요 아니 뭐야 나 좋으면 그냥 좋은거지 나만 나만 토이고 좋아? 이 아 열심히 해야겠네 야 나만 지금 새벽 1시 4분에 토이고 라방 봐 지금 여기 할거 없는 150명 여기 지금 뭐하는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취향이 있고 여러분들도 취향이 있어서 지금 어 나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서 이거 시간 시간 저기 하고 있는거 아니야 까어 저기 하면 돼 알겠죠 나만 나만 토이고 라방 봐? 나만 토이고 재밌나? 나만 토이고 좋아? 여튼 이런 반응도 재밌다는거 저 재민이인데 안자고 보고 있어요 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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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어쩌고 그만해 나만 토이고 그만해 나도 토이고 라방 봐 예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환호가 좋은 관계로 5분만 더 하고 끄겠습니다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은겁니다 토이고 나무위키 본적 있다 없다 봤어요 저 1월 5일날 종업식인데 축하해주세요 제발 그럼 버킷리스트에 이룰거 같아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슬롱오빠 앨범 들어보셨냐구요? 당연히 들어봤죠 아니라고 다 다 신나요 저 1월 6일 날 아버지 우리 노래 2월 7일 날 이 노래가 2월 8일 날 안 해드립니다 곧 졸업 축하 안 해드립니다 담배 피시나 요구르트 저 담배 안 핍니다 13살 잼민이가 있는데 아 미친 고3 하기 싫어 돌고 라막만 1년 내내 보고 싶음 1년 내내 안 할겁니다 슬픈 노래 안 만드시냐고 그냥 저는 제가 슬픈 노래를 딱히 소비하지도 않고 전 제가 신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때문에 얼주가입니까 저 최근에 그 원래는 완전 얼주가인데 최근 저번주에 뜨거운 커피를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던데요 저번주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뜨거운 커피를 한번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던데요 또 많이 가셔브레인 또 많이 가셔브레인 왁왁왁왁 손흥민도 참 밖으로 투월투월 싫어요 싫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거 트리마즈 꼭대기에 있는 손흥민 그거 그 뭐야 조회수 조회수 졸라 많던데 무심님들 그거 조회수 되게 많아요 전 토마토마토예요 초토마토마토마토요 립밤 뭐 쓰냐고 립밤 안 씁니다 포켓몬파냐고 디지몬파냐고 저 완전 디지몬 신세인이 오늘의 탈락자는 했을때 목소리 그거 신세인이 한거 다 아는구나 그거 신세인이 리얼로 녹음받아서 그 목소리 그대로 신세인 오늘의 탈락자는 이거 그 그 머리카락 한가닥 안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면 어떠냐고 실제로 보면 나 저는 진짜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원래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저는 페미니 패션 브레인 페미니 패션 브레인 페미니 패션 브레인 페미니 패션 브레인 트리마즈 꼭대기 고양이 강아지 저는 고양 둘 다 좋아하는데 저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알러지가 엄청 심합니다 가장 나오고싶은 공연? 한국에 있는 모든 공연. 올해 그 뭐야 힙합플레이아 페스티벌 그거 그 뭐야 저기 한다면서요 4월달에 거기에 가서 저 저기 태그좀 해줘요 여러분들. 저 여기서 투어이고 보고싶어요. 하면 이제 많이 보고 오케이. 일단 하면 2000만원씩 나눠가지만 진짜 그거를 손흥민한테 태그 받기 김민숙과 저녁 데이트 손흥민 5분만 연장해달라고? 사실 저 지금 더 하고싶어요. 근데 더 하고싶은데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문신 하셨나요? 문신 하나도 없습니다. 스토리 태그하면 저 웬만하면 다 봐요. 다 봐요. 말 안 듣게 생겨줬어요. 8분 연장 5천원 형 김미숙 제 학교 과정선생님이에요. 제가 김미숙을 하고 전국에 김미숙씨를 거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김미숙씨가 세상에 많더라고요. 그 뭐야 축구 좋아하냐고요? 축구 개좋아하죠. 저 축구 존나 좋아해요. 진짜 축구 축구 진짜 완전 좋아해요. 문신? 문신 한다면 어디다가? 저 문신이 있어요. 저 눈썹 문신이 있어요. 저 FC서울 좋아합니다. 24살 축하합니다. 축구 축구는 맨시티래. 1억 받을 확률 100% 100억 받을 확률 50% 백 후자 개후자 펠레 왜 몰라요? 얍 얍 눈썹 문신 해놓고 보여주지 않는 편이에요. 짐 튀겼다. 아 아 작업하면서 잘 안될 때 라방켰어. 이렇게 그래서 김미숙이랑 술을 왜 먹어요? 형 얍 얍 얍 얍 아 아 아 아 아 하기 싫어. 아 하기 싫대.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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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말랐다.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지금 좀 정신이 지금 없어요. 뭔가 아 vs 그만해 vs 싫어 그만해 팔로우 많이 늘었는데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한 사람당 팔로우 3번씩 더해주세요. 아 엄마가 지금까지 쇼미 싫어한다고 못보게해서 쇼미 최종화 못봤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쇼미 최종화 쇼미 최종화 잠비노가 우승했습니다. 스포 죄송합니다. 쇼미 최종화 으음 쇼미를 이리 쇼미 뱃 야빉 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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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미 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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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접답해요 졸린거에요 이 댓글을 읽어주면 삭발갑니다 안읽어드릴겁니다 코피어싱 뚫을때 이거 안아파요 생각보다 코피어싱 한사람 최다질문 코피어싱 아프냐 로직스입니다 팔로우 버튼 두번 눌렀어요 고은이 실물로 보면 진짜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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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그냥 고은이 그 자체야 고은이 실물은 영지야 가다 절었을때 위로해주는거 보고 토이구 인스타 팔로우 걸었어 똥쌀 때 듣기좋은 토이구 음악추천좀요 겟때또 겟때또 엽 엽 와 나 한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한시 16분이네 이래서 이거 인터넷이 이거 무서워 아 오늘 1월인데 학교가요? 우유 이휴쉬 엑스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에 과로친 적성 크리스탈 딱 20분까지만 하고 안녕하겠습니다 디도 안 보고 도망치겠습니다 영지 우승하고 영지 우승하고 진짜 너무 약간 좀 뭐랄까 모르겠어 내가 뭘 한 줄 모르겠는데 기특했어 그렇게 느끼는 건 내 자유니까 제 댓글 읽어주세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블루책 어렵죠 블루책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거 쉬운 줄 알고 덤볐다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괜히 배운다 했나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웠다는 점 친해지고 싶은 사람? 뭐 다 인사하고 제일 친해지기 힘든 분 슬레이 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다 뭔가 약속된 것처럼 뭔가 다 막 아자자자자 하다가 그 뭐야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방종하면 파헤치합니다 블루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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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해서 태그 해주세요 퍼스널컬러 퍼스널컬러가 뭐야 나만 내일도 토이고 나가면 보고싶나? 나만 토이고 좋나?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말 나만 나만 토이고 좋나? 코카콜라 코카콜라 스쿱어바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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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얍 얍 얍 얍 곧 20분이요 땡큐 알려줘서 추셨던 깔끔하게 30분? 그건 좀 그건 좀 30분이 너무 오래에요 목 아파서 켰는데 아 20분이다 여러분 갈게요 마지막은 뭐 들으면서 끌까 마지막 뭐 들으면서 끌까요 빙고 왜 혼자 답답해 하고 있어 내게 딱 맞는 주문이 있어 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 다음에 봐요 안녕